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라는 노래를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주제가였던 이 노래를 불렀던 그룹 코리아나가 불러 유명해졌죠. 2명의 남성과 2명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이 그룹의 멤버 중 한 분은 연예인인 클라라의 아버지이기도 한데요. 작년에 코리아나의 멤버였던 이용규 씨가 67세의 일기로 암투병 중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벌가 CJ그룹의 만며느리로 시집간 딸이래나 마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전생에 큰 죄를 저질러서 지금 비극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의 아픈 가족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코리아나는 이용규, 형 이승규, 동생 이해숙, 사촌 형수 홍화자로 구성된 4명의 가족 그룹으로 유명했죠. 멤버 이승규의 딸은 바로 배우 클라라인데 요즘 한국 활동은 뜸하지만 중국 활동이 아주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게 이승규 씨의 동생 이용규 씨가 먼저 세상을 하직했는데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고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손에 손잡고는 언제 들어도 가슴 뭉클한데 이용규 씨는 영어 발성과 창법이 아주 인상 깊었죠. 이용규 씨가 거론되면 1988년이 소환되는데요. 또 한 분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너무 빨리 세상을 떠서 안타깝네요. 이용규는 1962년 2월부터 그룹 코리아나의 보컬리스트로 데뷔하여 가수로 활약했습니다. 코리아나는 1988년에는 대한민국 서울 올림픽 테마송이었던 손에 손잡고 핸드 인 핸드를 부르면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죠. 지금 들어봐도 촌스럽지 않고 노래가 좋은데요. 당시 손에 손잡고는 약 1200만 장이 팔리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죠. 그때 빅토리라는 노래도 큰 인기를 끌었고 아마 펩시콜라 광고에도 쓰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코리아나는 이승규, 이용규, 이예숙 남매와 사촌 형수인 홍화자로 구성된 가족 그룹인데요. 이승규는 배우 클라라의 아버지로도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으니 이승규와 이용규가 형제관계임으로 클라라는 이용규의 조카가 됩니다. 코리아나는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음반 프로듀서 조르조 모로더가 작곡한 88서울올림픽. 주제가 손에 손잡고를 노래했는데 해당 곡은 당시 유럽 차트, 상위권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얻었죠. 그룹 코리아나의 전신은 1976년 파이브 핑거스의 멤버였던 이승규, 이용규 형제이들, 그리고 이들의 형수 홍화자와 따로 트리오 활동을 하던 홍화자의 오빠인 홍신윤, 그리고 그의 아내 안영희, 동생 홍윤식. 이렇게 두 사돈 집안이 합쳐지면서 아리랑 싱어즈를 결성하여 음악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78년 이 멤버 그대로 발표한 싱글 다크 아이즈가 유럽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상당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79년 안영희, 홍신윤 부부가 탈퇴하면서 김규식, 김유희를 새로 영입하여 코리아나로 개명하여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시기에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팬들도 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1985년 홍윤식이 탈퇴하면서 그룹은 이용규, 이승규, 이혜숙, 홍화자 이렇게 우리가 아는 4인조 코리아나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들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주제가를 담은 음반을 발표하는데 개막식 때 명곡 손에 손잡고를 부르면서 전세계적으로 알려집니다. 당시에 해외 음악 트렌드와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국내에서는 그룹 코리아나를 교포들이 만든 삼류 가수 수준으로 취급했는데요. 그러나 코리아나는 197,080년대 당시 유럽에서 상당히 인기를 얻었던 그룹으로 아리랑, 싱어지 시절의 대표곡인 다크아이즈는 국내에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죠. 저도 한번 들어보니 실력이 있는 뮤지션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1980년 당시 서독의 인기 프로 무지크라덴에서 유럽의 음악그룹 타프백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당시 해외에서의 명성도 대단했고 음악성도 알아주는 그룹이었죠. 따라서 코리아나는 전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의 주제곡을 부르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은 명성과 실력을 가진 그룹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88올림픽을 계기로 올림픽 주제곡인 손에 손잡고 외에도 역시 조르조 모로더 작곡에 더 빅토리라는 노래를 발표했고 이 곡 또한 대중적으로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편 SBS 이재룡 정은아의 좋은 아침에서는 코리아나의 둘째 이용규의 집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요. 성공적인 사업가로 변신해 서울에 살고 있는 이용규는 아내 주세량 씨, 이레나 양과 함께 MC들을 맞았죠. 코리아나 멤버들과 가족 모임을 갖는 장소로 주로 쓰이는 그의 집에는 지하의 손님들을 위한 발을 만들었고 집안 곳곳을 은은하게 수놓은 조명은 훨씬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클래식한 분위기의 부부 침실은 이국적인 느낌의 가구와 함께 이색적인 조화를 이루었고 깔끔하게 정리된 정원은 마치 여행을 떠나온 기분까지 들게 하는 별채까지 이용규의 아름다운 집을 본 MC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죠. 가족들의 김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주방에서 아내 주세량 씨는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살아서 김치에 대한 애착이 많다. 김치가 떨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김치를 잃은 포기 정도 담기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용규 마이너스 주세량 부부는 스타와 팬으로 스위스에서 만나 결혼에 이르기까지 풀스토리를 공개했는데요. 이용규는 사업가로서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아내와 함께 역경을 이겨내며 현재 4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살고 있고 예전에는 사람들과 음악을 나누며 살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쳤습니다. 방송에는 코리아나 이용규의 딸 이레나 양이 나왔는데요. 이용규의 딸 이레나는 얼굴도 예쁘지만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이레나 양은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 짧은 유학생활 말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국내 외국인,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전교 1등 자리를 놓치지 마늘 정도로 성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머리도 좋았지만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승부욕도 강했죠. 미국의 명문 예일대에 합격한 이야기와 함께 공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 4시간 이상은 자지 않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미모도 출중하시고 TV 화면을 통해 받은 그녀의 느낌은 수수함도 느껴지고 요즘 흔히 말하는 뇌생녀라는 말은 이레나 씨한테 어울려 보였습니다. 이레나는 클라라의 사촌언니라고 하는데 어려서는 연예인을 꿈꾸기도 했었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꿈을 접었다고 하는데요. 이레나 씨는 어릴 때 연예인을 꿈꿨다. 하지만 아버지가 극구 반대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연예인을 해서 경험이 많으셨기에 내가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걸 말리셨다고 밝혔는데요. 이레나 씨의 아버지 이용규는 지드래곤이나 비처럼 끼와 열정을 갖춰도 힘든 곳이 이레나 씨의 아버지 이용규는